놀이기구도 있네? 높다. 재미있겠구나. 이런 거 해보고 싶어. 한 번 더 해봤어. 저는 너무 무서워요. 이거 저 입수할 때 장난 아니에요. 우와, 저런 것도 있어요? 여기서 그거 하는 거구나. 분명조끼. 선생님. 구명조끼. 제일 먼저 봐요. 2X라지까지. 2X라지요? 네, 2X라지도 있어요. 2X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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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2X까지만 좋구나. 한 번 입어보시고 안 맞으시면 옆에 조끼 조정해드릴 테니까. 어? 어? 옆에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맞춰드릴게요. 아, 아파 채워보실래? 이거 몇 킬로까지 감당할 수 있어요? 이거 한 150까지는 감당합니다. 저 310킬로인데. 저 310킬로인데. 아, 괜찮습니다. 날씬해 보이십니다. 괜찮습니다. 날씬해 보이십니다. 그리고 이거 신발 한쪽에서 벗으시고 또 하나씩 신으시면 돼요. 얼굴이 점점 검해지네. 양말을 어떻게 신죠? 발사이 작구나. 저거 안 맞구나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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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야, 양말이 작은데? 이거 280 있나요? 여기도 아프구나. 됐다. 됐다. 야, 벌써 힘들어. 하나, 둘, 셋. 야. 일로 와봐. 야, 이거 봐봐. 우와. 괜찮겠다. 이런 거 차야 되나 봐. 큰 거. 세상에. 짠째보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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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째보. 사진 찍어. 찍어. 나 보내줘. 나도 보내줘. 오늘 풍자 씨 표정 이런 거 모아서 이모티콘 쓰고 싶어.